공군본부 법무실이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김재형 대법관을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4일 각급부대 법무관계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강연은 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치주의 이론과 실체를 강연한 김재형 대법관은 실천하는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민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김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8기로 공군 16전투비행단과 공군본부에서 법무관으로 복무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관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공군은 매년 각급부대별 법의 날 행사를 열어 생활관 헌법 만들기와 초청 강연으로 장병들의 공정한 법질서 유지와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